바로 투자 통증 크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닷컴의 F717입니다 제가 오늘 빈손으로 온 이유는 하... 사실 주식 얘기는 워낙 많이들 하니까 저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었는데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성증권에서 처음 연락 왔을 때도 제가 정중히 사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앱은 정말 쉽다 할 수 있다 라고 자신감을 주셔서 제가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그 주인공은 바로 이거예요 삼성증권 오늘의 투자 줄여가지고 O2라고 부르는데 켜봅시다 자 앱을 깔고 계좌 개설을 마쳐놨어요 참고로 이거 비대면 계좌 개설이니까 알뜰폰 쓰시면 공동 인증서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화면은 뭐래요? O2에서 2달러 받고 해외 주식 추출되기? 못 참지 자세히 알아보기 아 이게 그거구나 가입하면 10달러를 주고 소수점 투자 서비스 약정 체결을 하면 2달러를 또 주겠대요 그러니까 신규 가입하시고 이거 약정하면은 총 12달러를 갖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? 오케이 받기 하고 약정 확인 받기 어 받기 완료 이거 받았는지 어디서 확인하는 거예요? 어... 어 오케이 밑에 탭에 내 자산이 있네요 12달러 환율해서 14,202원이 들어와 있네요 오케이 12달러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걸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? 맞죠? 그리고 요게 아니어도 요즘 오픈뱅킹이 되잖아요 다른 금융사 계좌나 자산 연결 해가지고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해 봐야 되겠죠 어... 주식 주식하면 투자를 할 수 있겠죠? 오케이 여기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해 보고 싶은 건 소수점 주식인데 여기 위에 있네요 소수점 주식 뿅 하면은 오 이렇게 거래 가능 종목이 나오네요 제가 미리 공부를 좀 했거든요 이 소수점 주식이라는 게 모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주가 되어야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주로 거래를 하는 거니까 이제 해외 주식 중에는 한 주 가격이 좀 큰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모아 가지고 거래 체결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여기 되는 종목들이 있는 겁니다 선정해 놓은 종목들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개수가 적나 있는데 근데 유명하고 규모가 큰 회사들이 꽤 많은 수가 여기에 거래 가능하게 올라와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투자를 해 봅시다 근데 아무리 신청해 가지고 받은 12달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 돈인데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익숙한 이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조금 땡기는 회사들이 있긴 한데 사도 되나? 일단 일단 눌러봐 무슨 일이 생긴지 눌러보자 아 오케이 이렇게 그래프가 뜨네요 근데 그래프가 아 오늘 일주월 년 아 오케이 오케이 계속 올라갈 거야? 내려갈 거야? 뭐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거 요약 시장의 평가 오 시장의 평가 좋다 시장의 평가 강력 매수 매수 중립 이렇게 있네요 아 매도나 강력 매도가 뜨는 어... 종목들도 있나 봐요 있나? 잠깐 딴 거 딴 거 한번 보자 아 그러네 매도 강력 매도가 있는 종목들도 있네요 그럼 이것만 보면 되나? 아 밑에 리포트 보기가 있어요 리포트 보기 누르니까 아 주목하는 이유 지배자 낮은 기저 대비 대폭 성장 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럼 눌러 어 이렇게 성적이 나오고 아 이게 요약이 돼 있는 거네 아 오케이 이거 읽어보면 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건수가 많지 않아서 좋네 이게 너무 많았으면 제가 오히려 부담스러웠을 텐데 제가 4건 정도는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이것저것 종목을 봤는데 역시 익숙한 이름에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여기에 탭 용룡이 있습니다 태... ... ... 그래요 여하튼 아 얘기하면 안 된대 바로 투자 이게 보통 매수라고 부르는 그거인 거죠 나 아직도 헷갈려 이...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난 매수랑 매도랑 아직도 잘... ... 바로 투자 바로 투자를 누르면 1달러 이상 아 오케이 아 이게 주식으로 그래 이거 한 주당 913불이라는 거잖아 이걸 내가 한 번에 할 순 없잖아 난... 그러고... 어 무서워 소수점으로 해 보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토탈을 다 넣으면 되는 거야? 토탈을 다 넣으면 부족합니다 왜? 수수료 아 수수료 이 수수료를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0. 뿅뿅뿅뿅 주네요 이래서 소수점이구나 살 때는 금액으로 사는 거래요 그리고 팔 때는 0.00001주 단위로 팔 수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900몇불 짜리인데 주문 들어온 걸 모아가지고 하니까 이런 게 가능하네요 정말 말 그대로 소수점 투자가 되는 거네 이거 다음으로 사지는 거야? 가만히 있어봐 근데 사람들이 분산 투자를 ... 나눠보자 아 아 이렇게... 아 오케이 밑으로 가는 건 소수점 2자리까지 되는군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아 오케이 아래 내용으로 투자 주문할까요? 뭐래 밑에 소수점 주식 투자는 실시간 주문이 아니면 가격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문 시점의 주식 가격과 일괄 주문 체결 시에 주식 가격 차이로 인해 주문 금액만큼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문 수량 전량이 미국장 개수 일괄 주문 처리됩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공부를 했거든요 우르르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누른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미국 주식장이 열렸다 닫혔다 할 거 아니에요? 장외라는 것도 있는 모양인데 그거는 안 된대요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뭘 모른다고 그래서 지금 받은 돈이긴 하지만 무서워 주문! 아 비밀번호 입력하래 보지마 오! 주문을 완료했대 그럼 뭐래? 12월 17일 미국장이 열리면 투자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야 오늘? 아 17일 금요일 아 미국 시간으로 17일 돼서 거기 장이 열리면 투자 진행할 예정이라고 오케이 이게 모아서 하는 거여서 장 외에선 안 된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오케이 그럼 하나 더 사보자 재밌는데? 왜 재밌지? 바로 투자 통증 크게 해가지고 다음 주문 이렇게 제가 두 회사 소수점 주식을 두 번 샀어요 분산 투자에서 근데 아시죠? 주식 투자는 언제나 손실의 위험성이 있고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종목 추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제일 무서운 걸 해봤으니까 이제 다른 기능은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오투데이 이게 뭐야 실시간 투자 정보 관심 있는 종목의 뉴스만 실시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최근 리포트를 빠르게 마감 브리핑 뉴스 이게 뭐야 좋은 거 다 여기 야 이걸 미리 봤어야 했는데 야 아 투자 정보 투자 정보 좋지 실시간 투자 정보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의 뉴스만 실시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최근 리포트를 빠르게 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 아직 주식 체결이 안 돼서 안 뜨는데 내 보유 주식이나 관심 주식을 지정해 놓으면 여기에 뉴스가 딱 그것만 모아서 뜨는 거군요 어어 훨씬 읽기가 편하겠네요 여기 리포트 아 아까 본 그 강영 매수 강영 매도 그거에 있는 리포트가 여기에 정리돼서 나오는 거구나 오 심지어 다른 증권사 리포트까지 같이 제공을 하는군요 그리고 마켓 인사이트 시장 돌아가는 걸 알려주는 게 있고 2차 전지 조선 자동차 오 2차 전지 성장은 지속될 것 지도권 경쟁 기업 분석 오 금융 트렌드 이거는 소득공제 사약공제 이런 전반적인 금융 정보를 주는 거고 오툰 아웃 이건 또 유튜브 영상이네요 동남아에서 그랩 없이 여행해 보신 분 못하지 이렇게 뉴스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이나 보유 종목 관련한 것만 보여주는군요 오케이 깔끔하네요 그러면서 금융 상품에는 뭐가 있어?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만 보시겠어요? 성향 맞춤 투자 성향 고위험? 나 아닌데 원금 보존 추구 확인 투자도 품격 있게 찾으시는 상품이 없습니다 이거 저기구나 원금 보존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찾으시는 상품이 없는 거구나 야 정직한데? 그러면 전체 상품으로 하면 투자도 품격 있게 아 오케이 그런데 이러면서 눌러보면 아 여기서도 바로 투자가 되는구나 이건 제가 아직 잘 모르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더 공부해 볼게요 오케이 그럼 다 본 건가요? 다시 마이로 돌아가면은 여기에 아직 내 보유 주식은 없는데 옆엔 뭐야 내 관심 주식 옆엔 뭐야 내게 맞는 주식 오 AI 알고리즘에 고객님의 주식권을 분석하여 좋아하실 만한 주식을 매주 7개 국내 4개 해외 3개씩 보여드립니다? 고수들의 보유 주식 고수의 기준은 뭐야? 수익률 상위 1000명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입니다 내 또래들의 보유 주식 고객님과 비슷한 연령대와 자산을 아 자산까지 들어가는 거야? 오 아 그러네 유명한 거 여기 다 있네 제가 종목은 못 보여드린대요 근데 이런 데이터베이스까지 보여주는구나 앱 처음 얘기할 때 AI 얘기를 한 게 빈말이 아니었네 이런 알고리즘으로 사실 저 같은 초보들은 불안하잖아요 이거 제대로 산 게 맞는지 아까 거기에 마켓 리포트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고수들이나 내 또래들 걸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삼성증권 O2를 사용해 봤는데 이게 주식 앱이 아니라 투자 앱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네요 저처럼 처음에 보는 이제 요즘은 주린이라고 귀엽게 부르시더라고요 주린이가 쓰기에 엄청 편해요 일단 이게 그 콩딱 거리는 그런 게 없네 제가 예전에 화면 몇 번 봤었는데 주 단위로 하면은 금액이 올라오고 뭐 시장가 현재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표현도 쉽고 바로 투자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프도 뭐 여기 원래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뭐 짝대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만 근데 이건 어우 한숨에 쏙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빨갛고 파란 거 한번 보고 싶어서 여기 띵 눌러 봤더니 어 이렇게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해외 주식도 이렇게 쉬운지는 처음 알았어요 거기다 한 줄을 통으로 안 사고 이렇게 소수점으로 할 수 있는 게 다들 알고 계셨던 거면 죄송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쉬운 건지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AI가 정보도 정리해서 주고 쉽고 마음이 편해요 거기다 특히나 마음이 편한 이유는 이벤트로 12달러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 이벤트 12월 31일까지만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래 지나기 전에 12달러 꼭 받으셔서 여러분도 소수점 투자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 아니야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이번에 시작한 거예요 오토 아니었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같이 공부해 봅시다 끝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언더케이지 샵에서도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